옐로위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옐로위브가 진짜 예쁘죠? 노래 되면 뭐라고 했죠 제가? 티 날까봐 좀 높이게 티 날까봐 오늘 가수가 음원 다운로드 받는거에요 불법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돼요 저희 집에 가서 꼭 들어주세요 옐로위브 그냥 보내면 섭섭하니까 우리 소개 들어볼게요 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옐로위브입니다 저희가 자기소개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 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칼스타 리더 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위브의 강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 버스팅을 하는거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댄스틱 레일스킹분들께서 저희 옐로위브의 컵옵곡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저희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저희 2집 싱글앨범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집 싱글앨범 있죠? 네 제목이 딸꾹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장이 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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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딸꾹 딸꾹 이 부분인데요 혹시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서둑의 상품으로 저희 싸인쉬도 준비했어요 호응 많이 해주실 분들께 저희가 싸인쉬도 드릴테니깐요 호응과 박수 부탁드릴게요 호응 자 우리 옐로비 그냥 보낼 수 없고 이렇게 보내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다같이 사진을 남겨보자 얘들아 이 사진을 레이시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어요 이따 제가 레이시 인스타그램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관객분입니다 자 여러분 옐로비 딸꾹 같이 듣고 즐겨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오이 오이 잊어버리 깜짝이야 너노 어쩜 그래 완전 멋져 설레연 나 아무것도 될까 하얀 멤버들 내 맘에 하나야 없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최애 최애 근데 이렇게 저희 옐로비가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2집 희락가원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레이시 댄스게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열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싸인 CD를 드리려고 하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싸인 CD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청주에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끝나고 끝나고 저희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한 번씩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캐슨에 찍어주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계속 아까 찍던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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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에는 저희가 최종 처음 하는 준비에서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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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